지난 4월 29일 동두천시 장애인종합복지관은 동두천시 송내동 시민공원에서 장애인식개선 캠페인 꽃다운 우리 행사를 가졌습니다. 이번 행사는 제37회 장애인의 날을 기념해 진행된 캠페인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과 함께 더불어 사는 가치를 나누고 장애인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는 사회환경 조성을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날 행사장에는 동두천시 보호작업장 햇살밴드, 연천 동두천은마을 사물놀이패 등 다양한 공연과 지역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꽃다운 우리 오행시집기, 장애인 생산품 판매, 장애인식개선 체험보스 등이 운영됐습니다.